푸른 수염차 같죠? 푸른 수염차 같죠? 어? 어? 뭐야? 뭐야? 아 귀를 막은거야? 뭐지? 어 야 어? 어쭈? 어허 누구야? 트위들이야 트위들하고 얜 또 누구야 뒤틀린 남자가 누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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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디 메리 블루디 메리 어? 어? 이 이 이 이 이런 개수, 개수작을 버리기엔 그쪽이 자, 잘못 골랐어 야, 트위들 형제도 이 여자한테 꿈뻑 죽네요 오오 피해 피해 오호 오오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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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목이 살리지 않는다 오우 이거 계속 불러야 되나? 어 너너너너넛 야 야 야 어어 어 야 어 다시다 어 키보아 으으 야 내 큐차판 이거 살려내라 내 큐 다 변했어 어어 어때요? 야 야 아 내 큐버튼 오케이 오우 다 변해간다 오우 오우 거의 다 변했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앙 앙 오우 오우 어 아 깨버리 아 안깨무는구나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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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번어 어 여 여어 난 한농만 팩 너 어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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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첩 한 대? 올 민첩이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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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그래 죽이지 말걸 에이, 죽이지 말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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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맞은거야? 어? 어? 옆, 옆구리 아, 에이, 그냥 죽이지 말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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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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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은탄환이야 은탄환을 제가 맞은거죠 야야야야,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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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contrib든, 누르고 있어요 아, hydro- nisse- 누 regul, 빨리 빨리, 빨리, 어yah, 은탄환 어? 아파, 아파, 아파 어? 야야, 어? numer, 로, 로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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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너따너 이뻐 이뻐, 이뻐! ув... 어어? 아 그러지 말라고 누구지? 진짜 보스인가 아 가슴에 총맞은 흔적 봐 봐봐 크레인 범인 아니야 아 오 insulin 아 오오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 진짜, 살아있는 것도 기쁘다. 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아, 내, 죽이면 안됐어, 에이. 마크가 안 된다는 말이야. 너? 내가 거기서와서 공부할 수 없어. 내가 원하지 못해. 너는 원하지 못해. 하하하하하하. 다시,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너는? 아쉽다. 제가 조금 아쉬운 선택을 몇 개를 했네요. 에이. 어, 나무를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 나랑 같이 한 79.5%의 유저들이 나무를 안 태웠대. 그리고, 어, 트위드를 죽였는지, 얘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어, 대부분 안 죽였다고 그러죠. 나랑 44.2% 아, 죽이지 말걸. 이게 너무 아쉽다. 얘를 죽인게 너무 후회돼. 에이, 아쉽네요. 어, 그래도, 야, 근데, 저, 누굴까? 뒤틀린 남자라고 하는, 저 남자. 저 남자가 누굴까요? 푸른 수염일까? 푸른 수염은, 아닌거, 아니겠죠? 어, 그쵸? 다음, 에피소드를 하다보면은, 정체가 좀, 윤곽이 드러나겠죠? 아, 재미있었네요. 자, 다음 에피소드, 다시,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특전이 뭐가 열린게, 동화사전이 새로 열린게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음, 어허, 어디? 어, 이 그린리프 아줌마. 그린리프 아줌마. 동화는 원예가, 연금술사, 동물애호가이며, 13층에 살지 않기에, 감시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인과 마녀 중 한명입니다. 이게, 13층에 산다는게, 그 동화마을, 그, 사람들, 동화에서, 튀어나온 그 사람들이, 약간 그, 정부같은 그런거라고 설명을 한자면은, 정부에서 공인받은 마녀들은 13층이라는게 있나봐요. 삼림의 13층. 고향 땅에 있을 적에, 딸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으며, 늘 망상과 우울증이 시달리며 삽니다. 외출하는 시간은 그때그때 다른데, 외출할때에는, 신경스러운 흰사슴으로 변장을 하기 때문에, 브룩헤이븐 주민들은, 그 모습을 유령으로 여깁니다. 이 여자는 어디 동화에 나왔던거에요? 그린리프? 흰사슴? 변신주문 튜브?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아 설마, 얘 파리잡이가, 그래, 개구리왕자야. 입맞춤으로 왕자가 된, 어, 그 개구리왕자야. 개구리왕자가 청소부로 전락해버렸죠. 마녀에게 개구리로 변하는 저주에 걸렸던 왕자인, 친절하고 다정한 파리잡이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파리를 잡아먹는 버릇 때문에, 그 별명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파리잡이는 한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부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일거리와 청소부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향 땅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기억을 말이죠. 어, 그 공주의 키스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과 아내가 살해당했나봐. 그 다음에 얘는 누구지? 블러디메리. 블러디메리라는 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와 안면이 있는 동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분명한 것은 이름이 멜이고, 잔인한 폭력을 좋아하며, 마법과 주문에 대한 타고난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반사면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 효과적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뿐입니다. 모든 반사면을 통로로 사용한다고? 이게 뭔 말이야? 반사면을 통로로 사용한대요. 일반인들에겐 아이를 잃은 원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동아인물일까? 아무튼 무서운 녀석야. 가보죠. 에피소드 4 제목이 뭐지? 어, 제목이? 어, 양의 탈을 쓴 이네요. 가보죠. 그리스도 4 아, 양의 탈을 쓴 이네요. 음... 만족하다면, 그리스도 사회로 가게되면. 동아인물일까? 잠시만요. 미안해요. 화면이 네요. Between the wolf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it costs to have an entire family and glamour? Can't finish the mirror it's missing a piece Cream must have taken a shard with him The Open Arms Enjoy your stay Thanks BigBee And thanks for covering for me last time too BigBee? How could you do this to me? I guess I finally see you for who you are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넌 알고있어! 내가 했을까? 뭐? 아람,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죽였을까? 좋은 무대였는데... 아... 그냥... 그릇아, 오케이? 그릇아, 크레인아! 이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정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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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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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우리 빅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뼈는 아주 중요해요. 어... 어... 어...! 오!! 오... 허억 appe b 아.. 총알을 빼 내고 있는거 같애요 내부 장기가 완전히 벌집이 되엿 은타나는 만약에 내부에 은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장기적인 중독증에 걸린다고 얼마나 심각한거죠? 최악은 아닌데 근접했대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19세를 걸었다가 잠깐 풀었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19세를 걸게요 너무 폭력적이다 미안합니다 19세를 걸게요 호은이 형님 또 나갔지 19세를 잠깐 풀었는데 풀자마자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미안해요 19세 아 이거 골절 내가 맞춰야 돼요 자 자 어 네 큐큐큐 어! 큐큐큐 큐큐 큐 아 sec 아 야 Ya 큐큐큐큐 oo 큐 자 W 오케이 오오raz 맞췄어 착하게 나가자 백설 옷도 난리가 났어 보지 말아요 백설 어허허허 의사선생님께서 내 안을 휘젓고 있을 때는 좀 조용히 달래 야 마취를 하지 아 심장 근처에 은탄을 한 방이라도 맞으면은 다음에 우리가 만날 곳은 영안실이 될 거라고 하죠 아 나 은탄하는 약한가봐 역시 늦게야 다 들리거든요 이 콜린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콜린이 아기 디지 삼형제의 첫째 첫째래요 셋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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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어... 너는 숨이 끊어지고, 너는 알았다. 너는 죽었거나... 죽었거나... 그... 음... 나... 내가 약간 겁먹었다고... 내가... 넌 그렇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스와인하트에 출신 후 너는 그가 안타까워. 그리고 그는 넌 그렇게 걱정했다고... 내가...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영롱하게 지켜봐주자 아 콜린 콜린 너 좀 가주면 안되겠니? 야 친구가 여자친구랑 집에 단둘이 있게 됐는데 좀 백설을 띄우자 han이 형이 어떤게 될까 감사합니다 그 그들이 우리가 공격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 뭔가 준비가 되어있고 자신있다는거 아니면 그만큼 위협했다는거죠 넌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 삼겹살 아기돼지 사명제 첫째 집단으로 집 지었다가 내가 후부니까 집 다 날라갖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고 아 미안하다 그때 아 미안했어 콜린 미안해 내가 그렇게 내가 이 게임이 그렇게 셀 줄 몰라갖고 아 여러분들 아기돼지 사명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크레인은 꼭두각스였어 크레인은 꼭두각스 그리고 크레인은 꼭두각스 어떻게 그 크레인은 그 네 그래 대쪽처럼 그럼, 올곧게 행동하자고 그 말이 맞습니다 백서 내가 잘못했어요 나 그 선택하고 그 선택하고 나 아직도 찝찝해요 어, 야 콜린 어, 째려오는 거 봐 방금 봤어요? 콜린, 나 째려봤어 어, 얘 얘는 내 핸들죠 아, 콜린 니가 대변해 줄 필요는 없어 아, 저 돼지 눈빛 봐 살아있어 아, 저 돼지 눈빛 봐 살아있어 아, 저 돼지 눈빛 봐 살아있어 어떤 상황이야? 어, 저, 전화 왔어 전화 왔다고 어, 저 표정 봐 월프의 집사 월프의 집사 그가 좀 이상해 어, 버프킨, 뭐지? 오케이, 내가 알아봐 고마워 지금, 누군가가 기다려있어 푸른 셈이겠지 너리사 너리사? 네 어, 그 인어 공주죠 어, 나한테만 할 말이 있다고 뭔가 알고 있겠지 오케이